소개하겠습니다. 첫 곡으로 토닥토닥 불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 한 번 주세요. 박수 좀 많이 주세요. 돌아가다 돌아가 보니 창가에 앉은 저 여보이 그 얼굴을 생각하나 수심에 찬 얼굴 옆에 가서 말하고 싶어요 왜 나나 힘드냐고 토닥토닥 달래주고 내 마음 전하고 싶어요 참고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희망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가 소중하니까 나 언제는 하루하루가 소중하니까 난 하루하루가 난 하루하루가 아멘 아멘 어디서나 보라보니 장가에 앉은 저 여인 누얼 그리 생각하나 수심에 찬 얼굴 옆에 가서 말하고 싶어요 얼마나 힘드냐고 포닥포닥 달래주고 내 마음 전하고 싶어요 하루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희망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 하루하루가 소중하니까 나머 인생 하루하루가 소중하니까 우리 인생 하루하루가 소중하니까 우리 인생 하루하루가 소중하니까